저 똥보고양이가 뭘 잘못 먹었나? 아우! 고영이시 때문에 못살아! 먼지도 날리고 털도 날리고 요즘 살이 쪄서 운동 중이라 옹! 하하하하하 고영이시 뱃살이 좀 많이 나오긴 했 고영이시는 맨날 먹고 자고 먹고 자고만 하잖아요 그동안 내가 좀 게을렀던 건 사실이다 옹! 그래서 이제부터 운동을 열심히 할 거라 옹! 날씬해진 고영이시가 날렵하게 파리 사냥하는 모습! 벌써 기대된다! 잠깐! 그래서 말인데 장난감 친구들이 도와줄 일이 생겼다 옹! 내가 더 높이 점프할 수 있도록 같이 점프해달라 옹! 점프? 그거야! 식은 죽 먹기죠! 우리 카봇들의 멋진 점프 실력을 보여줄게요! 저건! 점프가 아니라 처바퀴라고 그러더라고 우리 또봇들의 점프실력을 보여줄 때가 카봇! 또봇! 점프실력이 형편없다옹! 밖에 나가서 점프 연습 좀 하고 오라옹! 후 덥지근한 장마철에 점프 연습까지 시키다니 고영희 씨는 너무해. 하지만 와이 너 점프 실력은? 내 눈! 또봇 망시는 와이가 다 시킨다고 그러더라고. 도봇 x y z 그만들 싸우고 우리랑 같이 점프 훈련을 떠난다. 날씨가 더우니깐 물속으로 점프하는 거 어때? 더러워진 모습으로 집에 가면 고영희 씨한테 혼날 텐데. 고영희 씨가 연습하고 오라고 했잖아. 열심히 연습하면 더러워지는 게 당연하지 않아?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멜로디 같다라고 그러더라고. 그러더라고. 욕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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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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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대를 보니 살짝 긴장되는데 흠 내가 먼저 도전해볼게 점프는 고영희씨 혼자 하라고 한다. 이러다가 폐차해야 하겠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